들어갔으면 그만큼 금액이 차감됩니다. 다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간 경우 비밀의 주인과 협상이 반응합니다. 자신의 비밀을 흡득하지 못한 경우 게임 종료 후 비밀이 공개됩니다. 어떤 협상이? 비밀을 팔 수 있어요. 돈 받고. 어 칸이 크다. 뭐야 마이너스 3만 원? 야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. 자 이광수. 자 5만 원 가자. 러브 기린. 러브 기린. 러브 기린. 엄청 불안다. 사랑꾼이. 심쿵이. 이야 사랑꾼 뭐래도 둘이 다 잘 풀릴 것 같은데. 너무 심쿵이지. 사랑이 되면 다 되겠네. 사랑이. 생각할게. 못 하겠습니다. 못 하겠습니다. 알았어 알게 알게.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게.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도전. 릴라리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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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어디야? 집이야 안마품 너의 집 너의 집 너의 집 두 번 뒤에 한 번 더 있어 일단 낙이야 열정적인 사람 멋있다. 영원하리 사랑하리 위리 사랑하리 위리 됐다. 화가다. 됐다. 화가다. 어 잠깐만 뭐야. 아니 다시 한. 어 이거 뭐야. 야 아니 다시 한. 얘를 꼭 저래. 꼭이래 꼭. 왜 이래 항상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. 이럴 수가 있어. 야 광수 진짜. 야 어떻게. 야 이거. 아 이건 기회 줘야 되는 거야. 이게 바로 사랑 파워.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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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다 깨끗. 다 형 위치 어렵다. 다. 도전. 오 3만원. 마이너스 3만원. 형 천천히 형. 기다려주세요. 쏙 들어봤어. 누가 봐도 3만원이에요 마이너스. 도전. 그렇지. 제발. 어 뭐야. 어. 어 뭐야. 어. 어 뭐야. 어. 아 표정 봐. 야 지호. 지호 진짜 알받았어. 전소발이 전소발이. 동현아 파랑이 올라가. 전소발이 전소발이 전소발이. 오케이 전소발이. 됐다. 됐다. 전소발. 전소발. 아 오케이. 아. 아 아. 아 오케이. 6만원이야. 30. 수민아 돈 많이 받아. 많이 받아.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수민아 많이 받아야 돼. 4만 3천원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나 정말 진짜. 아 너 비싸. 됐어. 우와 죽였다. 이게 나랑 하니까. 얘가 진짜 날개를 달았네. 종국이가 약간 송인이한테 미안한가봐. 원래 진짜 평소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. 언니가 괜찮은데 괜찮은 애네. 내가 오해했는데. 민! 남매! 민! 남매! 와 이거 두 명 남매야? 인심이 힘든다. 나나 광숙에 들어가야 돼. 도전! 마이너스 5만 원 해야 재밌다.